라면을 거의 안먹어 라면 드시는데 냄새가 그 시간에는 좋았어 라면을 얼마나 안먹었으면 22년 10월 1년 지났다 1년 여보 23년 4월달 것도 있어 그게 재밌네 아줌마 식약처냐 어디냐 고발합니다 그전 집에 있는건 계속 되지만 이거 한번 해놓은거 아 2차 4월 말에 받았거든 거기에 맞춰서 엄청 어렵게 한다고 저처럼 땀났어 이렇게 아프다 수술기를 말하는구나 저건 바루라고 하구나 그래서 알라뇨이 그래서 그냥 웃어 응 네 첫 번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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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